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주의 영어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또 청년 주일이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달은 여러가지 의미있는 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인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아마 또 학업에 또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인 경우는 진로 문제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꿈은 못 가둔다 입니다 한번 옆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의 꿈은 아무도 못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보면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세상이 다 내 주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닥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뒤에서 흉보는 장본인이었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가 보다 일생을 정말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배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기도 하고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상처가 자꾸 쌓이다 보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꿈이 위축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너무 공허한 것 같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런 것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이었어요 꿈만 꾸면 또 그런 꿈을 꿉니다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꿈은 그렇게 거창한데 요셉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이 잡아다가 노회를 팔아버렸어요 죽이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왠지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도대체 요셉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여전히 희망을 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꿈을 간직할 수 있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이 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 힘이 없다 너무 열악하다 내 꿈을 다 부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가지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자신을 탓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요셉과 우리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노예로 팔려오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또 억울하게 눈명 세워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던 분이 있나요 요셉은요 우리와 다른 것들 한 가지 있다면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어떤 상황이나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는 아주 절박한 사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유대한 일을 이루어야 말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다리라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A학전보다 더 중요한 것 영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 취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영어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종도 여종도 여러분 성별이나 신분 고아와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그 영이 우리를 건지시고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벌을 기대하고 실력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상처투성이요 작은 일에 좌절하는 거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요 요새 보세요 딱 한 가지 갖추니까 만 가지가 해결이 되시잖아요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요셉을요 노예로 대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귀공자처럼 지내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죽던 노동만 시키고 학대를 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채찍과 눈빛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참혹한 시절을 10대 후반부터서 30대까지 보냈어요 한참 여러분 나이 때 벌거벗겨진 채로 노예같이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비인간화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참혹한 노예 생활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갈수록 점점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얻은 지하 감옥의 죄수로 성폭행범으로 몰려갖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정반대로 계속 어긋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는 희망이 생기고 온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발짝만 내들으면 바로 낭떠러진 거예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 대접받는 날이죠 내일부터 당장 학교 가면 여러분 사람 취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은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청년부터는 이렇게 하니까 뭐 흐흐흐흐흐흐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일 월요일 회사에 가서 깨질까 생각하면 지금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규정하는 나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나냐 나의 나댐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다 존재하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이 한 단계 올라가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뭐 날아다니는 수준인데 나는 기어다니고 있는 형편인데 비교식 속에서 패잔의식을 가지고 기껏 한 단에게 시기심밖에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한 삶인데 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누구일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나댐을 발견했을까요? 요셉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이 피부로 느끼도록 고통을 주지만 사람들이 규정하는 나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내 인생의 결론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비인간화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도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제자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고 사랑해 줬지만 그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질병을 고쳐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할 때 사탄은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 같아기하라 네가 크리스찬이라며 너가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네 인생이 생산적인 게 뭐가 있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있느냐 너가 능력이 있냐 너가 세상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이냐 무과치한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죠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너도 못 구하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생 내내 그렇게 너가 누구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현실과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보다도 더 확실한 실제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지어다 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평생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을 굶주려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겪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을 거다 배고픈 이 현실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어디서 규정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압박하고 있는 너 수준이 이 정도 인간이야 라고 안목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규정하는 거기에 올매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위대해져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정체성의 규정을 사람들이 규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지금 상황이 어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를 무릎 꿇리고 절하게 만들었죠 비참하게 아마 폭행을 가하고 감옥에 쳐 놓았을 거예요 이런 더러운 벌레 같은 놈 감히 네가 주인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해 그런데 요셉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구박하고 밑바닥으로 밟으려고 해도 요셉은 비전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결국 나의 결론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현실보다도 그 말씀이 더 확실한 결론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나의 나댐을 꼭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바라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제자들이 지금 아주 바닷물에 절여있는 인생이잖아요 먹고 그리자면 어부 실패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야거부 어때요? 세리마테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 어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규정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세리이고 어부이고 별볼 여름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위대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실제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엄밀하게는 식연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과 소외됨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숨통이 트이고 칭찬을 받고 좀 잘나갈 때가 더 위험해요 달콤한 유혹이 올 때는 왠지 비전이 꿈이 거추장 속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게 부담이 돼요 저 멀리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위기는 유혹이에요 잘될 때에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 제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던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정말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 요셉은요 신기하게도 그 유혹을 극복해 나가요 왜냐하면 요셉은 계속해서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할 사람인데 그 시대를 구원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한가다 한 여자에게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그녀에게 이 꿈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절대로 그 꿈을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용모는 아담하고 준수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대단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남자답다 멋있다고 할 때 육체의 근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힘을 모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하나님은 훌륭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유혹과 꿈을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나이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마치 삼성 아메리카의 전무이사의 집을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 대단히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학생 시절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절에는 미팅이 어쩌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미팅을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자기 손을 잡고 점집에 들어갔대요 점집에 들어가자마자 점쟁이가 자기를 발견하더니 벗득 일어나서 막 뛰어오더니 영부인님 오셨습니까? 그 손을 잡고는 그러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차 대통령이 부인이 될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체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나왔대요 너무 좋은 점을 봐줘서 근데 그 점쟁이 말이 안 떠나더래요 영부인이 될 분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부인이 될 준비를 했대요 영부인님은 알아야 될 지식들 국가적인 차원의 세계적인 흐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매너 있는 식사예법이나 다 영부인을 염두에 두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대요 친구들이요 미팅하자는 건 난리가 아니고 미팅 주선이 많이 왔는데 다 거절했대요 왜요? 대통령 취임식 날 누가 TV 보면서 어? 저 말 속에 나랑 미팅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미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에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고 비전을 바라고 자기를 절제한다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나댐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절제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위대한 사람이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초를 아껴가면서 자기 준비를 해야죠 요셉이요 절대 세상에 작은 성공 가지고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주는 작은 쾌락과 즐거움과 남들이 다 하는 그것에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 시대를 구원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랄 사람이 될 꿈이 있으니까 이 여인의 작은 즐거움이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었던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작은 죄악을 분토처럼 여깁니다 그게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비전이 강력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이민족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유혹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비전이 흐려지면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함부로 놀려요 시간을 여기저기 낭비해요 그것이 인생의 단 줄 알아요 남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남들처럼 의미 없이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이면서도요 고품격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노예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자유인이죠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노예인데 세상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참된 자유인이죠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기로 원하시죠 유혹이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셔도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다 하면요 남들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는 안 돼요 꿈을 가지세요 요셉처럼 멋진 사람이 되세요 꿈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어차피 결혼한 다음에도 유혹을 못 이겨요 지금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못 지켜요 요셉처럼 거룩한 꿈을 가지고요 세상의 유혹이 부끄러워서 접근도 못하는 멋진 사람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세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감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모함해서 그동안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결론이 감옥이고 버림받고 소외되는 두려움이 우리 삶에는 있어요 요셉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보디발 장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결론은 더러운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인간 만나는 게 부담이 돼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시각이 들고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 되기 마련이죠 더 무서운 건 고독이에요 세상과 차단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면요 반드시 소외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녀들이 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갔다면 많은 노예들이 주인의 뜻대로 자기 몸을 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감옥에는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소외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다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거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세상에게 미움받는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작하고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쩌면 감옥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셉은요 놀랍게도 눈꽃만큼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좌절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렇게 밝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냐고요 감옥에 가는 것이 요셉은요 마치 피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맞는 걸까요? 도대체 속이 없는 걸까요? 요셉은 왜 감옥 안에서도 행복한 걸까요? 요셉은요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바깥보다 안전한 거예요 밖에 있으면 그 보드발 장관의 아내가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녀가 감옥 안에까지 쫓아올리는 없잖아요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면 감옥 안이든지 바깥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알겠지만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 요셉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감옥이 들어오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도 있으니까 또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 시대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했고 내가 어느 레벨에 있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느냐에 더 의미가 있었어요 사람이에요 성공의 개념이 달라요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습도원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전직 대통령 면회하러 가는데 전직 대통령 면회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면회를 가는데 정말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고 싶은데 좋은 조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요 음식이 통유롭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노동을 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감옥은 남이 강제로 넣어준 곳이고 수도원은 스스로 들어간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약에 세상과 단절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감옥이 수도원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감옥이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기회가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왜냐하면 나란 일이니 뭐니 많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 상대 아니라고 영혼을 돌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아닙니까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오라고 여러분은 늘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이 대학에 다니는가 이 대학에 다니는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실업자인가 늘 어디에 있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감을 못 견디고요 고독을 못 견디고 어떤 고립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굉장한 수치심과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감옥 안도 밖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막이나 군건이나 차이가 없어요 요셉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있을 때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왕궁에 의해서 총리 대신으로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사회적으로 주어진 신분은 다 달라요 사랑하는 자녀이고 노예이고 죄수이고 총리이지만 동일한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거는 동일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요셉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대학교 때 27살에 같이 대학을 입학한 분들이 한 5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요 저에게는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보다 광대뼈가 더 많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온 얼굴이요 주근깨로 가득했어요 얼굴이 막 피부가 다 상했어요 피부가 얽어져있고 저물고 가득해요 머리가요 27인데 완전히 백발이에요 그 형은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그래서 제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 형이 대학에 오기까지 과정을 이야기해주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유괴를 당해갖고 남치를 당해갖고 새우잡이 배에 팔린 거예요 그래갖고 20대까지 어린 나이에서 20대까지 배 위에서만 산 거예요 가둬갖고 폭행을 당하고 온갖 노동이 시달리면서 그 젊은 시대를 다 보낸 거예요 너무나 본성이 착하니까 또 안 착할 수가 없겠죠 그 우악스러운 사람들에게 맞으니까 시킨 대로 죽도록 그 뜨거운 태양과 바닷물에 절이고 타면서 온 몸이 상해버린 거예요 피부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휘어질 정도로 고생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감시가 서울한 틈을 타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부모님 누군지도 모르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노랫소리가 나서 큰 건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교회였던 거예요 뒤에 앉아서 체를 녹이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매일 같이 교회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꿈을 심어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젊은 시절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죽도록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서도 교회 형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해요 검정거시로 공부하고요 죽도록 공부를 해요 그 형은 얼굴이요 피골이 상접하다는 게 뭔지 그 형을 보면 알아요 그냥 뼈와 가죽만 남아서 연세대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잘 데도 없어요 학교 여기저기 또 교회들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옷이요 사계절이 똑같아요 소매를 거두면 여름 옷이고 내리면 겨울 옷이 그런데 그 형은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요 목소리가 너무 너무 멋지고요 품위가 있고요 그 형을 만나면 왠지 다른 세계를 온 느낌이 들 정도로 숭고한 느낌이 들어요 영혼이 너무 해맑아요 세상 때가 묻질 않아서 그런데 제가 같은 학년 중에 아주 괴파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교수님들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걔 때문에 수업시간이 엉망이 돼요 교수님한테 욕을 하고 되들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친구 같았어요 중앙대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막 시끄러서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이냐고 보니까 걔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그 친구랑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해지고 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요 매일 밤에 들어오면 자기를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놓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폭행을 당하면서 자라나서 도끼가 올라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괴롭히려고 하면 막 과격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어대가지고 막 등치도 커요 군대에 갔는데 자기를 함부로 한다고 상관을 이런 편하면 너무 잔인하긴 한데 안 할게요 어떻게 찍어가지고 영창에 가서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27살 난 그 형과 며칠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 형이 아마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 하수 가는 집에서 같이 잤던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 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친구가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만 비극적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비교과 안될 만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참혹한 사람이에요 이 형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는지 왜 이렇게 뼈만 남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형은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한데 자기는 불평과 엉망이 가득한 걸 알고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독일을 공부를 하든지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로 받았고 지금 신학대학 교수로 하고 있어요 성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나 봐요 갑자기 폭발해갖고 교수직에서 얼마 전에 잘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만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만 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이 시대에 가치평가상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든지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리고 꿈을 붙들고 노력한다면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텐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아직 끝이 발견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니까 여러분 다시 주의 영호로 충만하기를 삼아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된 것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누가 나를 어떻게 대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몰리는 인생이란 걸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 어디에나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다시 주의 영을 사모하는 영적인 인간이 되세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의 놀라운 비밀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건이 섭리가 된다는 거예요 2사에서 45장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잔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밤도 오락하시에요 어둠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평안한 날도 주시지만 환란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새벡에 색동옷을 입힌 것도 하나님이에요 노예복을 입힌 것도 하나님이에요 총리 드시는 옷을 입힌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눈의 흰자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검은 눈동자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모든 것에 밝은만 있다면 결코 내 삶을 입체적으로는 느끼지 못할 거예요 어둠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내 인생에 너무나 캄캄한 밤들이 수도원의 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빛이냐 어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하냐 환란이냐가 내 원망거리가 되지 않아요 요새벡은 그랬어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다시 인생을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라보면 그게 어찌 크리시안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끝까지 내 상황을 바라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많이 좌절했고 원망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그 귀한 어둠의 순간을 환란의 때를 영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미련하게 낭비한 죄를 지나간 날로 적한 줄 알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요셉에게 주셨던 꿈처럼 나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든지 남의 노예로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시대를 극복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도록 성령 강림주일의 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다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각신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의 절망과 눈물과 반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